남자들이 호탕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여자들은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호탕함은 뭐야? 털털한 거. 근데 그게 이쁘면서 털털한 거잖아. 결국은 얼굴이에요. 얼굴이지. 얼굴 아니야? 약간의 여우 같은 면은 좀 있는 게 필요해. 센스 있는 여우. PD님들,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남자를 보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알아? 그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네요, 거기. 그럼요. 이것도 약간 내 경험인 것 같기도 해요. 난 이거 공감해요. 여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처음에는 완벽한 남자를 찾아요, 어릴 때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쓰이고,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다가 현실을 조금 알았을 때는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남자. 한 가지 정도는 내려놓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되다 보면 자기보다 살짝 수준이 높은 남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다가 30대, 중, 후반, 40대가 되면 여자들이 협상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협상을 하냐? 자기 수준의 남자. 비슷한. 저랑 비슷한 남자면 돼요. 라고 말이죠. 그 와중에 아래는 안 보네요. 안 보지. 이렇게 바뀌다가 못 만나니까 타임을 놓친 거죠. 그러다 이제 자연적으로 비혼주의가 되는 거지. 강제비혼주의. 지난번에는 노총각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강제비혼주의가 된 노총여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항상 상대를 멀리서 찾는 여자. 이거는 뭐 거리상의 멀리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찾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더 좋은 이성, 더 좋은 남자가 저기서 올 거라는 희한한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를 찾는 여자들이 아직도 은근히 있다는 거야.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회사 다닐 때도 옆에 뭐 동기들이나 또 진짜 괜찮은 남자들이 있는데도 얘네들보다는 더 좋은 남자가 언젠간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정말 이런 희한한 상상과 이런 생각을 하죠, 여자들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실상은 집에서 누워있죠. 실제로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 나가야 만나지? 그리고 주변에 백마탄 왕자들을 만난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나도 언젠가는 저런 남자가 올 거라는 그런 희한한 상상을 합니다. 상상은 자유니까요. 두 번째, 너무 꼼꼼한 돌다리형. 혹은 자존감이 낮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게 너무 강한 거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진짜 괜찮은데도 나는 더 좋은 남자가 앞으로 올 것 같은 그 희망 때문에 이 남자를 놔두고 더 좋은 남자를 찾는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몇 년을 만나봐서 괜찮은 거 아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심병이죠, 어떻게 보면. 얘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결혼하려고? 부정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지. 아니, 왜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운제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성격이 이거죠, 이게. 또는 전 남자에게 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도 바탕으로 이어지는 거죠. 꼼꼼한 건 좋은데요. 이 꼼꼼한 게 잘못되면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소한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175야. 근데 남자가 키가 한 2cm 모자라. 그 2cm 모다르다고 다른 부분이 너무 좋은데도 안 만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꼼꼼한 게 아니라 고집이죠, 고집. 그리고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내 주변에 친구나 결혼한 친구 남편이 더 괜찮아 보여서 지금 내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족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결혼할 때쯤 되면 그렇게 다 되는 거 같아. 결혼해서도 남편들 비교하는데요, 뭐. 결혼 전에는 비교 안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다 보면 좋은 남자를 다 놓치게 돼, 그 시기를. 세 번째는 자만추 또는 수동적인 연애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호감이 있어도 남자한테 적극적이지 않고 언젠간 나한테 제가 고백할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착각인데 그냥 기다리는 거지. 운명적인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형이죠. 솔직히 말하면 도끼병도 문제지만요, 이런 게 더 문제예요. 운명도 일어나야지, 나가야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수줍은 남자들 많잖아. 남자라고 다 고백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런 여자분들은 어때요? 남자는 다 고백해야 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자들도 알고 있죠, 남자 좋아하는 거. 알고 있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눈치가 없는 여자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자만추의 유형들이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막상 어우 뭐 부끄럽다, 쪽팔리다, 뭐 이래서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만남도 거부해 적극적이지도 않아. 기다리는 거야, 그냥 운명만. 이러다 보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렇잖아, 여자분들. 좋은 가방 사려고 오픈런까지 하잖아요, 우리. 근데 왜 좋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거야? 왜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좋은 거는 사려면 가서 기다리면서 평생 같이 갈 동반자인데, 나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인데 왜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눈치도 없고 내숭도 없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호탕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랑 여자들이 호탕하다고 생각하는 호탕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호탕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여자들은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호탕함은 뭐야? 털털한 거. 근데 그게 이쁘면서 털털한 거잖아. 얼굴은 얼굴이에요. 얼굴이지. 얼굴 아니야? 얼굴도 좀 한몫하잖아. 근데 얼굴도 못생기고 남자 같으면서 호탕해 봐. 그럼 그게 호탕함으로 받아들여져요? 걸걸함과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호탕함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여성분들을 또 그런 여자들 보면서 어우 진짜 여식같은 년 이런 얘기 하거든? 싫어하긴 하는데 여자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내숭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말이 있잖아.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고. 약간의 여우 같은 면은 좀 있는 게 필요해. 나쁜 식으로 여우 말고 센스 있는 여우. 사람들이 대표님을 보면 약간 호탕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내숭 떨 때 있었나요? 내숭을 떠는데 내숭인 것처럼 안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일례로 여자분이 성격이 너무 호탕한데 막 처음 만남의 여자가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다리를 막 이렇게 벌리고 차 안에서 잔 거야. 남자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아흐 깨요. 그럼 내숭 떨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그래서 그게 호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기본 A인 거죠. 처음 만나서. 그리고 너무 과한 것도 좀 문제지만 적당히 좀 나를 좀 숨기는 것도 그러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해요. 처음에 만날 때 이 사람이 궁금해야 그렇지. 그런 그 신비감도 있고 매력이 있어요. 너무 호탕하면 여자로 안 느껴지니까 남자분들도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액 공감. 다섯 번째입니다. 나 정도면 이라는 착각. 30대 여성들은 이런 생각 할 거야. 20대를 보면서 내가 쟤네들보다 능력은 좋지. 좀 나이는 있어도. 이런 생각 할 거고 또 40대 언니를 보면서 한편으로 내가 저 언니들보단 낫지. 젊으니까. 아직 난 살아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정도면 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꾸 멋진 골드미스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막 내가 결혼을 안 한 손혜진이야. 전지연이야. 그런 멋진 여자는 줄 알고 또 그런 멋진 남자를 찾는 여성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멋졌으면 이미 결혼을 하고 남았겠죠. 오셔가지고 저 연아 해주세요. 한혜슬도 연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넌 한혜슬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회사 운영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어떤 말을 여자들이 제일 많이 했냐면 그때 당시에 손혜진 씨가 나왔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 정혜진 씨랑 했던 거. 그때 그 여자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 밥 잘 사줄 수 있다.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 그래 밥은 잘 사줄 수 있지만 예쁜 누나는 아니잖니. 이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거 같아. 밥을 잘 사주려면 돈은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있으면서 예쁜 여잔데 돈이 있으면서 예쁜 여자가 많을까? 안 남아있죠. 나도 품절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잘 못하는 거 같아. 왜냐면 주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팩폭을 하는 분들이 또 없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상형이 없는 여자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저는 거의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분들. 못 소린 여성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을 원하세요? 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직업도 적당히. 나이도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연애 경험 없는 건가요? 없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난 남자도 만나보고 못난 남자도 만나보고 좀 나쁜 남자도 만나봐야 내가 어느 선을 만나야 되는지에 내 확고한 이상형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면 결혼에 대한 열의도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은근히 있으시죠. 실제로 회원 중에 그런 분이 있나요?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다가 결국에 뭘 보는 줄 알아? 잘생긴 남자. 개털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근히. 남자 얼굴 따지다가.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또 소개해주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싫대. 그냥 아니래. 느낌이 없대 별로. 아니 그러면은 뭐 나이 서른 몇 살 먹고 마흔 살 다 돼가지고 느낌이 있겠어 얼마나. 그래서 계속 까는 거야. 눈 높은 거 아니에요? 눈이 높은 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지내다가 1년 2년 있다가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높기도 하지만 줏대가 없어. 확고한 뭔가 자신의 이상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저는 평범한 남자 원해요 라고 하지만 그 평범한 기준이 본인들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평범하지 않아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항상 영상에서도 말하지만 여자의 무기는 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자분들은 이 말을 하면 어우 짜증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예쁠 때 그나마 내가 선택권이 있을 때 남자를 선택하는 거라 선택권이 없을 때 선택을 당해야 되는 입장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난 이왕이면 내 반평생을 살 내 짝을 찾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비혼을 끝까지 꿈꾸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서 좋은 남자를 찾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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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